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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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매 예방 프로젝트 내께남과 함께하는 내일을 깨우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냅솔루지 인스트럭터 양용호입니다 어제 했던 다른 가위바위보 다들 기억하시나요? 제가 먼저 가위바위보를 내면 제거를 보고 다른 것만 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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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새로운 자극을 한번 더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낸 걸 보시고요 저를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를 내면 주먹을 내주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죠?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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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쿠려까지 자극을 주어 받는데요 어떠셨어요? 재미있으셨나요? 틀리셔도 돼요 혼돈되는 순간에 우리의 뇌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자극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